안녕하세요. 이기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스템 백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이라는 말은 그렇게 낯선 용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을 많이들 사용하시죠.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에 거기에 있는 사진들도 같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보통 자기 PC에 복사를 해두거나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놓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료들도 백업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시스템도 백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시스템 백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성,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자, 제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나열했고 이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연속성 관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계속,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우유를 받아본다거나 신문을 받아본다 했을 때 하루라도 오지 않는다면 우유나 신문을 배달하거나 구독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함이 느껴지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때고 결국에는 다른 회사로 서비스를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구멍가게라면 좀 그렇고 편의점이나 슈퍼만 해도, 음식점만 해도 매일매일 문을 열어야 언제든지 사용자가 방문을 하지 갔더니 언제는 문이 닫혀있다 하면은 그 상점은 자꾸 이제 안 가게 되죠. 문이 닫혀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IT의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어야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신뢰를 계속 갖게 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연속할 수 있도록 백업이라는 시스템 백업에 대한 구축, 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준비, 계획 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보통은 백업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잃어버리더라도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원래 데이터를 복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데이터 손실이 때로는 굉장히 어떤 비용으로는 돈을 지불해서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전 세계 어떤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의 어떤 임상 증상들을 모아서 그거를 디비화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백신을 만난다고 생각해봤을 때 이런 임상 데이터가 사라진다면 이걸 복구를 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이 데이터를 축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부러 이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코로나에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데이터 유실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백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또 다음은 시스템의 장애의 발생 위험인데 이 부분은 언제나 시스템 장애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항상 매일매일 시스템을 내가 접근을 해서 어제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됐기 때문에 오늘은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로 서비스 운영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백업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업을 우리가 잘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백업 전략을 우리가 세울 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드디스크의 오류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고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실되었을 때 이런 데이터 유실된 것들을 복구가 가능해야겠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복구가 가능한 전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전략이겠죠. 백업 전략을 아무리 잘 세우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백업 전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비용, 비용 면을 고려한 백업 전략이 됩니다. 백업 전략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백업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당 조직에서 지불할 수 있는 비용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백업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접점 지점을 찾아서 찾는 그런 백업 전략이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은 해당 백업 전략이 자동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그 해당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무시 못할 것이고 또한 사람이 투입된다는 것은 사람의 실수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백업 전략은 자동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업 전략을 수립 시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백업할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전체 시스템을 백업할 건지 일부 시스템만을 백업할 건지 혹은 전체 데이터를 백업할 건지 일부 데이터만 백업할 건지 이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꼭 백업해야 할 데이터 혹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식별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대상을 정했다면 어디에 백업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로컬에 우리 시스템과 연결된 어떤 보조기억 장치에 백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클라우드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원격에 있는 시스템에 백업을 할 것인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특히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로컬 백업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백업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언제 백업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백업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업 주의가 한 달이라면 어떤 문제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달 전에 백업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변경되었던 데이터들은 유실될 겁니다. 반면에 한 시간 단위로 백업을 한다면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사이에 발생했던 데이터들은 유실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유실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유실되어도 괜찮은가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해서 백업 주기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백업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정선을 아무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을 고려해서 백업 주기를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백업 유형은 기본적으로 전체 백업과 증군 백업, 차등 백업 등이 있습니다. 전체 백업은 전체 시스템이나 전체 하드디스크를 모두로 백업하는 거예요. 전체 백업의 단점은 매번 모든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백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백업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백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겠죠.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중분 백업입니다. 중분 백업은 전체 백업을 한 번 한 다음에 이같이 전체 백업을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경된 사업만 백업을 하는 겁니다. 변경된 사업만 백업을 하고 화요일 날에는 이전에 대비 변경된 것만 백업을 하고 변경된 것만 백업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오는 거죠. 그래서 복구를 할 때는 이 전체 백업했던 것들과 이전에 했었던 증분 백업들을 모두 갖고 있어야 모두 복원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등 백업이 있습니다. 증분 백업과 차등 백업은 유사한데요. 차등 백업이 다른 점은 중분 백업은 계속해서 백업을 할 때마다 백업 데이터 파일을 계속 생성했던 반면에 차등 백업은 계속 누적을 합니다. 월요일 날 백업을 먼저 기본 백업을 하고 전체 백업을 하고 월요일 날 변경된 사항이 백업이 됐다면 그 다음 날은 기존에 했던 월요일 백업본에서 화요일 날 변경된 사항을 또 누적을 합니다. 그래서 백업 파일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누적이 되고 그 다음 날 누적이 되고 그래서 증분 백업과 달리 차등 백업은 기존의 기본 백업, 전체 백업 데이터와 최근 백업 데이터 이렇게만 있으면 전체가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백업의 압축과 암호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백업을 압축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사이즈가 줄어들므로 디스크가 필요한 디스크의 용량 디스크를 한정된 디스크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호화를 할 것인가 암호화를 한다면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암호화 되어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될 가능성을 적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를 고려해야 되고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처럼 뭔가 데이터의 트래픽, 데이터의 양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압축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백업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리 백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해당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불안하겠죠. 사이즈가 관련된 백업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백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심하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검증할 수 없다면 항상 걱정 속에서 시스템을 운영해야겠죠. 정말 이게 백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이 복구가 안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백업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모의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복원을 해서 모의 훈련도 꼭 수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황장하지 않고 기존에 했었던 훈련대로 진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백업 유틸리티팀이 서비스입니다. 백업은 항상 자동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화가 되려면 결국 사용자의 개입보다는 어떤 관련 시스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 백업 유틸리티나 서비스들을 신뢰만한 서비스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백업을 지원하는 몇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타르는 이전 시간에 여러 개의 많은 수많은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아카이빙하는 명령어였죠. 그런 특성 때문에 백업을 하는 용도로도 훌륭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압축 기능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지식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일단은 타르를 통해 전체 백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로 전체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옵션들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C 이거는 알카이브를 생성하는 겁니다. 백업을 하려면 알카이브를 생성을 해야겠죠. V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는다면 상세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F 그 다음에 아카이비어 할 파일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빨명을 지정하려면 F는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P P는 접근 권한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를 줘야지만 우리가 백업하려고 하는 대상 파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모두 다 속성들 포함해서 백업을 하게 됩니다. 해당 파일들의 속성이 중요하다면 꼭 꼭 마일에서 P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C, V, F, P 옵션을 조합해서 넣으시고 생성할 생성될 아카이브 팔명 그 다음에 백업 대상 이렇게 넣으시면 기본적으로 전체 백업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백업했던 것을 다시 풀기 위해서는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X 옵션을 쓰시면 되겠죠. C로 아카이브 생성했다면 X로 아카이브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인스 V 옵션을 통해서 상세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인스 F 옵션을 주시고 풀어낼 아카이브 명을 주시면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압축이 필요하다 데이터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압축이 필요하다면 내가 사용할 압축 알고리즘에 따라서 마인스 Z나 마인스 J 옵션을 사용해서 해당 아카이브를 압축까지 해내실 수 있습니다. 복원할 때는 마찬가지로 마인스 J나 Z나 마인스 J를 옵션을 주셔서 마찬가지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증분 백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 명령어를 통해서 증분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옵션은 마인스 J 옵션입니다. 그래서 마인스 J 옵션을 주시면 백업을 한 아카이브 한 그 파일의 목록을 스냅샷 지정한 이름으로 파일 리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백업을 하게 되면 그 변경된 내용만 백업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르의 마인스 J 스냅샷 G 옵션을 주시고 파일 리스트에 이름을 주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종전에 방금 보셨던 아카이브 하는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 아카이브 결과 생성된 파일 아카이브 파일 그 다음에 백업 파일 대상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일단은 최초에는 아무런 파일 리스트가 생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전체 파일을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레벨 제로 백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 파일 리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또다시 백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파일 리스트에 비해 변경된 내용만 아카이브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레벨 1 백업 레벨 1 백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벨 2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사용하시면 이전에 스냅샷에서 다시 또 변경된 삶을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를 이용해서 증권 백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복원하실 때는 백업한 순서대로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 레벨 제로를 먼저 복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벨 1 레벨 2 이런 식으로 모두 복원을 하시면 중분 백업에 대해서 복원을 할 수가 되는 거죠. 아마 xvf는 그 아카이브된 파일들을 풀어내는 x옵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테고 마찬가지로 c는 복원할 대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루트라고 줬기 때문에 루트에 아마 복원이 되겠죠. 그 다음 cpio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르와 cpio는 유사한 명령인데 타르는 일단 명령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많은 파일을 하나인 파일로 묶어주기 위한 묶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cpio는 반면에 그런 아카이빙 보다는 특정 디렉토리에서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로 파일을 복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구요. cpio는 특이점이 파일 시스템을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파일명을 통해서 디렉토리를 통해서 파일을 아카이빙 하거나 특정 디렉토리를 복사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구요. 대신에 표준 입력을 통해서만 어떤 정보를 받아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백업이 타로와 달리 중부 백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구요. cpio는 특별히 파일을 복사할 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카피아웃 모드 카피임모드 카피패스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카피아웃 모드는 어떤 파일리스트 파일리스트를 대상으로 파일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파일로 아카이브하는 명령이 카피아웃이 되구요. 카피인은 아카이브 파일에서 아카이브 안에 포함된 여러 파일들을 뽑아내는 것 추출하는 것을 카피인 카피패스모드는 어떤 내가 복사할 파일목록 지정된 파일목록을 지정된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것을 카피패스모드라고 합니다. 사용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일스탄치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리디렉션을 통해서 카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뒤쪽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아웃모드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LS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여러 파일명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 출력들을 파이프 명령을 통해서 CPIO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CPIO는 전달된 그 목록을 결국에는 이런 타르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때 몇 가지 옵션이 필요합니다. 일단 마일스 H는 아카이브 할 때 사용할 타입을 쓰는 거고요. 현재 타르로 만들어주고 라는 의미이고 V는 버버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출력하게 해주는 옵션이고요. O가 이제 카피아웃 모드 이때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O 옵션을 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CPU가 스탠다드 인을 통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지정한 형식으로 아카이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카피인 모드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CPIO 형식으로 추출되어 있는 아카이브 파일을 내가 추출 그 안에 있는 파일도 추출하고 싶다면 이렇게 경로를 주시고 리디렉션을 통해서 CPU여계 데이터를 주면 CPU여계 데이터를 주면 CPU여계 데이터를 주면 CPU여계 데이터를 주면 아카이브를 풀어서 이때 마일스 I 옵션을 사용하면 카피인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파일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직접 추출을 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아카이브 파일에 들어있는 모모만 보이시다면 추가적으로 T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카피 패스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LS 명령을 통해서 내가 아카이브 할 어떤 목록을 받았던 것처럼 파인드란 명령을 사용해서도 내가 아카이브 복사할 파일 목록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덱스란 명령을 통해서 해당 내 지정한 디렉토리 내에서 디렉토리나 파일이 여러개가 있을 때 파일을 먼저 열거할 수 있는 명령이 덱스란 명령이 그 다음에 마일스 프린트 제로라는 옵션을 주면은 파인드로 찾은 그 결과가 그 해당 파일을 널 널이라고 하는 종료 스트링을 갖는 스트링의 목록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PIO는 이렇게 널 스트링을 종료되는 널 로 종료되는 스트링을 받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널이나 옵션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P 옵션을 통해서 패스스루 모드로 동작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음 D 옵션을 주시면은 뒤에 나오는 지정한 디렉토리로 파일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파인드 명령을 사용해서 생성된 찾은 해당 파일들을 CPIO가 받아서 뒤에 있는 뉴 디렉토리의 파일을 복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파일들을 아카이브 하거나 특정 디렉토리로 복사할 수 있는 명령 타르와 CPIO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번에는 전체 파일 시스템이나 전체 디스크를 대상으로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덤프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덤프는 주로 파티션 단위로 백업을 할 때 지정한 파티션을 모두 백업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하게 됩니다. 덤프 명령을 쓰시고 마이너스 제로 U 제로는 전체 백업을 의미하고요. U는 덤프 덤프 명령 백업을 모두 완료한 후에 etc 밑에 덤프 데이치라는 파일에 백업 정보를 기록하는 옵션입니다. 마이너스 F 옵션을 주셔서 백업 파일 생성될 백업 파일을 지정하시고 내가 백업 하려고 하는 해당 파일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면 해당 파일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이 지정된 이 파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특정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디렉터리를 지정을 해서 백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디 명령어가 있습니다. 디디 명령어는 지정 지정한 디바이스에 있는 내용을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변화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면 CD 디스크에서 해당 CD의 내용을 특정 ISO 이미지로 추출할 때 이럴 때 디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디디 명령어 주시고 IF 옵션을 주셔서 백업할 대상 해당 장치를 쓰시고 그리고 타겟 OF 옵션을 통해서 어디로 백업을 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명령어는 SDA1 장치에 있는 내용을 SDB1으로 백업을 한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백업할 단위는 1K 단위로 백업을 한다. 그래서 BS 옵션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정 파일로 백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SDA 장치에 있는 모든 내용을 특정 파일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백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리스토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리스토어는 덤프 명령으로 생성된 백업 파일을 복원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토어하고 마이스 R 옵션을 주셔서 복원하기 위해서 마이스 R 옵션을 주시고 F 옵션을 주셔서 복원할 파일을 지정을 하셔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 I 옵션을 사용해서 대화 모드로 리스토어 명령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I F 옵션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대화형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해당 명령어를 실행함으로써 복원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네트워크로 백업할 수 있는 간편한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패키지나 패키지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편리한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령어가 R-Sync 라는 명령어입니다. R-Sync 는 로컬 컴퓨터에서 원격에 떨어져 있는 호스트의 파일을 복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델타 전송 알고리즘 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파일을 복사할 때 파일 간 변경된 사항만을 차이점만을 복사하는 델타 전송을 사용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델타 전송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호스트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할 때 B라는 파일 원래 A라는 시스템에 과 B라는 시스템에 동일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은 파일인데 A라는 시스템에서 이 파일을 변경을 해서 이만큼 차이가 생겼다고 해보시죠. 그랬을 때 이 파일을 B로 복사할 때 기존의 파일 복사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복사해서 해당 경로에 덮어 쓰는 반면에 R-SYNC는 델타 전송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변경 차이점 이 부분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송을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비약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속성들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백업을 하고 싶지 않은 복사를 하고 싶지 않은 파일들을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외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외 기능과 비슷하게 예외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확장자나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파일들은 전체 파일을 복사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파일을 복사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은 원격 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복사할 때 사용자 권한을 같이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파이프라인 전송 및 임명 및 사용자 인증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R-C크 명령을 주시고 마이너스 A 옵션을 통해서 여러 파일들을 하나로 묶는 묶어주는 아카이브 모드 동작하기 위한 마이너스 A 옵션을 주시고 마이너스 V는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Z는 해당 아카이브를 압축해서 보는 명령어예요. 홈에 있는 디렉트리 이하의 모든 파일들을 아카이브를 해서 아카이브 후 압축한 다음에 원격 프랜시스 라는 원격 호스트의 퍼블릭 점에 HTML 디렉트리 이하에 복사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백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한 것도 있고 시험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는 경우에는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한 것도 있고 시험에 좀 출제가 됐던 것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용을 보시고 이론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감을 잡으신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론 쪽으로 돌아와서 공부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스템 백업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